댓글 좀 읽어줘 댓글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모험! 응원을 해주십쇼 응원 부기드러님 부르십니다 아... 말씀하십시오 태양아, 부기드러님이 말씀하래 부기드러님, 저 혹시 슈퍼밴드 나오셨어요? 슈퍼밴드 나온 저는 제가 아닌 걸로 아... 손님, 손님, 손님 죄송합니다 나가라, 김태형 그때는 머리도 길고 훨씬 더 통통한 저였기 때문에 제가 아닌 걸로 아... 맞잖아, 형! 맞긴 하구나 태양아, 눈썰미 좋다 부기드러님이 유머가 되게 시끄러워지죠, 시끄러워, 시끄러워 슈퍼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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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못 시켰어? 슈퍼밴드 야, 적절하지? 슈퍼밴드 슈퍼밴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거는 하이햇을 강약, 강약을 할 게 아니라 하이햇은 높은 모자인가요? 슈퍼밴드 어렵다 슈퍼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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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버터 끝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 노트에 맞춰서 슈퍼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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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따로 와보세요 네 제 속도로 맞춰서 버터 이 정도 속도니까 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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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를 맞춰서 연습을 좀 해볼까요? 너무 좋죠 리듬 버터 너무 기대돼요 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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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28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come ones 진짜 드럼 멋있다 되게 멋있는 학기 같애 아 너무 멋있지 치팅 말고 손으로 드럼 쳐주세요 치팅 말고 손으로 드럼을 쳐달라는데요? łbym 레전드 드럼의 신이 강림하셨다 구기 구기 드럼은 관심없고 부기드럼만 관심? 응 부기드럼들이 치시면 너는 앞에 나와서 춤추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, 너무 웃기다 귀여워 그만하세요,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,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려라! 방탄!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 달방파이 재밌다 되게 잘했다 확실히 교육이 되고 있어요 아, 소통을 해야 되구나 짝짝짝 아, 여기 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, 여러분들 자, 다음 누구예요? 다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슈가 씨 아, 저요? 나는 최대한 소통 방송을 할게 치킨이랑 까르보불닭이랑 같이 먹으면 겁나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불닭소 맵냐? 괜찮아요, 괜찮아요 안 매운데? 별로 안 매운데?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아우 땡크iaik 어? 아 gent 안 매운 Ninete 아 그 성 gate 푸몿 안 열어보 abel